오늘 말씀을 아멘 하면 큰일 나죠?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호세와서 4장부터는 더 이상 고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길게 이어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호세와서가 그 원치 아니하는 많은 고난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당연히 우상숭배입니다 호세와 외칩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는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에 대하여는 올무가 되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 누가요? 제사장과 왕족과 백성들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예언사에는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안에는 잘 해석하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왕족들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돌보고 잘 인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회계를 촉구하면서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통해 자복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모인 기도회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올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우리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직체 왕, 제사장, 예언자 지금 예언자인 호세아가 제사장들과 왕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렇죠? 이들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로서 다시 말해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중직 굉장히 중요한 직척이기에 이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합니다 왜 기름을 붓나? 바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붓는 이유는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니까 내 머리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백성들을 잘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이들, 목사와 장노들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서 그러한 마음으로 맡은 영혼들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목사와 장노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모임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모임 자체가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제사장들과 왕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삼중직, 왕, 제사장, 예언자 왕과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세습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를 뽑는 이유는 그 세습직인 왕과 제사장을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냐면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게 삼권분립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겸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인 왕이 북한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을 세웁니다 이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 1세 원래 장군이었는데 처음 한 일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남한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렇게 선포한 여로보암 1세는 산당들을 짓고 레위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멋대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출바부터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북왕국은 그 이후 대대로 이 정책을 고수하면서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몰아갔습니다 금송아지의 숭배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출애급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계약 신하생계약을 맺고 모세가 신하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아론에 의해서 첫 금송아지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출발부터 금송아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풍요의 신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배금주의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나 나아가서는 십자가 아래에서도 배금주의가 팽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정말 이 기복신앙 여러분 빼버리셔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이거는 기복신앙에 몰두할 때 오히려 부르지저 기도하는 미스바의 성해가 올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기복신앙을 버리지 아니할 때 오히려 그물이 되어서 새 그물이 되어서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목사 너 뭐하고 있니? 저는 기복신앙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합니다 저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왕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조장하였습니다 기복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알맹이는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실체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 무지막지한 고멜과의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복신앙에 물든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몬다는 그러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몰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치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속셈을 알기 때문에 시골 어머니 아버지를 열심히 찾아다닌 겁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얼굴에 다 써있죠 사무엘이 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의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사와 순양의 기름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복체를 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복체가 아닙니다 예배는 굿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순종이 무엇이며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복신앙은 아무리 열심히 치성을 드려도 그저 교회 마당만 밟았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를 가증한 것이라고 이사야서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가증한 것 그때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유산이 탐나서 행하는 효도와 똑같이 그걸 가증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깨뜨려 보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여도 그저 복받으려는 마음을 숨기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왜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는 걸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둘째 아들이 이 에브라임은 한 집화를 이루어서 여호수아와 사무엘을 배출한 훌륭한 집화입니다 열두 집화 중에 가장 강력한 집화가 에브라임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기복신앙만을 추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배신의 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 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현재 부강국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번영의 최고봉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의 집화입니다 그런데 번영할 때 있죠 자기네들은 바할을 섬겼습니다 번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기복신앙 바할 숭배가 옳은 것이라고 정당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이룬 번영으로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파멸의 선봉입니다 자신만이 죽는 것이 아니죠 남들도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바할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또 동시에 복을 비는 백성들은 끝내 올무와 그늘에 걸려 파멸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다볼산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볼산은 그물을 쳐서 많은 새를 잡는 곳이었습니다 지형상 새들이 바람에 의해서 그쪽으로 많이 날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물을 쳐서 새들을 몽땅 다 잡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로보암은 신전을 지어서 참백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호세하서를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백음주의, 부자가 되려는 생각, 기복신앙을 완전히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10년도 안 되어 한 교회를 퇴임하면서 퇴직금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면서 퇴직금으로 2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인은 금융위기 때 사업이 부도나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연초에 한 11조 소원을 지켜야 한다며 서원했으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단임 목사님 말씀에 빚을 내어서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질책하실 때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며 과부의 가산을 탈취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낸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횡령하고 유용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나온 돈인지 목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원한 것을 말라기서 가지고 11조 서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말라고 말라기서를 향해서는 11조를 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11조로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하늘 문을 꽝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걸 갖다가 목사들이 말라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11조로 서원하여 뭐 그런 식으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떠도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입니다 한때는 세계 기독교의 롤 모델이라는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로 고래로부터 불교와 유교, 무교 등이 있었습니다 개신교회에 앞서서 천주교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은 대동소의합니다 각 논에서는 차이가 있어도 대충 다 만사형통과 부귀형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무병장수 부귀형화가 기독교의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른 종교도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른 목적,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기복신앙의 코를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므로 호세와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호세와 같은 존재, 예수님과 같은 존재 즉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헝클어진 것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헝클어진 것을 바로 세워요? 그래야만 진짜 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한국기독교는 그 일을 굉장히 훌륭히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쳤고 보살폈고 위로와 소망과 꿈을 주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3.1운동입니다 교세도 변변치 않았던 신흥종교 집단인 기독교 그때 교세를 한 20만 명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를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인사가 그러나 16명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백성 태반이 믿는 불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기독교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의 소망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절반쯤이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800만 명 정도가 과거에는 종교를 가졌다고 합니다 800만 명은 그런데 지금은 종교를 버렸습니다 가장 버림을 많이 받은 종교는 놀랍게도 개신교입니다 무종교인 56%, 450만 명이 과거에는 기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20%인 160만 명이 불교를 버렸고 140만 명이 천주교를 버렸습니다 왜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기복신앙에 물들 때 땅에 밟혀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집 밟혀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폐기 처분한 사람들이 타 종교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많습니다 기독교를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단지 18%만이 신뢰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진해야 될 가치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는 버림받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예수와 구원자로서 신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의 예수와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인간과 더불어 사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냄새나는 소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였습니다 천대받는 땅에서 소외된 사람을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이셨습니다 인간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예수이셨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서 갈릴리 예수를 자처하셨습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오히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예수로 불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사코 베들레헴 예수, 나사렛 예수, 갈보리 예수를 거부하고 도무지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성 화려하게 등극하는 예루살렘 예수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소떼와 양떼를 물고 내게 왔으나 나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입니다 깊이 생각하시죠 제가 왜 기복신앙과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향유하고 베풀며 살게 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인정으로 가난과 겸손은 하나님의 징벌로 치부되는 오늘의 기독교에서 베들레헴 예수,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의 신뢰도와 교회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하면 그들이 여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알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무서운 말입니다.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사생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들, 애를 사생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복신앙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부귀영화 무병장사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기복신앙은 유대교, 기독교의 사생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날과 세 달과 새해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새 시간과 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새로운 기회가 나와 내 기업을 삼켜버린다는 뜻입니다 기복신앙을 행할 때, 기복신앙자가 되어버릴 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할 때 잠원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풍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로서 마더 테레사처럼 남을 위한 봉사를 하거나 또한 그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 면역 기능이 크게 강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합니다 사람들, 실험 전에 학생들에게 수치를 조사했습니다 IGA, 이건 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조사해서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여주고 IGA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 그 수치가 전부 다 일제히 높아졌으며 이 효과에는 봉사와 사랑을 베풀며 일생을 보낸 마더 테레사의 이름이 붙여져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남을 도우면서 느끼게 되는 최고저를 잃은 기분을 헬퍼스 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러너스 하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힘든 마라톤도 어느 순간 러너스 하이가 되는 것처럼 헬퍼스 하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심리적 포만감은 며칠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데 의학적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10배 이상 분비돼서 암과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래서 1대1 판매, 방문 판매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세상을 돌보고 살리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쫀쫀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맡은 일들을 수행할 때 그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시들지 아니하는 아무리 경기가 나쁘고 정치가 흔들려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부모의 유산을 담아며 거짓 호도를 하는 자식들처럼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께 복체받치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기복신앙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맡은 일들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사는 생명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